퇴생고! 기완지 한 번쯤 오십시오입니다! 오늘이 딱이아로 활동 중인데요. 저희 형이 이제 한지 1년이거든요. 1년이 다 됐으니까 저희 멤버들끼리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진우 형의 소울메이트 한번 찾아봅시다. 좋아, 좋아, 좋아. 네, 그럼 저는 푸니입니다. 동백성, 세종대! 하나, 둘, 셋! 동백성! 두산장인데 친구! 하나, 둘, 셋! 친구! 자가치 시장된 복창불목! 하나, 둘, 셋! 복창불목! 규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볶이 대 왕석버리기! 하나, 둘, 셋! 광떡볶이! 동백성! 부교육은 하겠습니다! 해운대 대 방안비! 하나, 둘, 셋! 해운대! 돼지국밥 대 밀면! 하나, 둘, 셋! 돼지국밥! 치약포덕 대 비빈 당면! 하나, 둘, 셋! 치약옷박! 오~~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Komamen을 해봤는데요. 이 게임의 돈 całlex이 뭘까요? 부산이요. 올해 부산에서 10월에 엄청나게 큰 회사 열린다고 합니다. 한류스타일에 총 출동하는 부산 원하십един이 열린다고 해요. 그럼 어떤 스태티 요일까요? 부산 사나이가 있는 정용화 선배님인 씨앤블루 선배님 셀블루 카리스마 인피니트 선배님과 심쿵돌 AOA 선배님 글로벌 스타 싸이 선배님부터 중국에서 인기가 대단하신 황채 선배님까지 많은 스타 분들이 부산 한 자리에 모이겠네요 10월에 정말 부산이 딸이겠어요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희망독! 희망독! 감사합니다! 안녕!